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,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되네요. 저는 제 소개부터 할게요. 저는 히든싱어 시즌2 왕중왕 김진호 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무대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가수 휘성이 아닌 걸 아셨겠지만 저 멀리서 이렇게 길 가다 들으신 분들은 자칫하면은 가수 휘성인 줄 알고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낚시를 당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휘성이 아니라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수 휘성 형보다 제가 오늘은 더 여러분들을 신나게 흥을 돋궈드리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곡으로는 휘성 2집 타이틀곡 With Me 들려드리겠습니다.